결국 우리가 아공, 복공, 구공을 왜 연구합니까? 좋은 업 지으려고요. 인류를 위해,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가요. 인류를 위해 좋은 업 하나 지어놓으면 그게 나중에 인류를 위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그거 많이 짓고 가는 게 인생의 보람이에요. 이왕 태어나셨잖아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태어나신 김에 좋은 업 많이 짓고 가시는 게 제가 연구한 동서양 모든 철학, 종교 다 연구해서 내린 결론은요. 지금 이 순간 과거 미래 흔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딱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한울림의 진리, 이 참나의 진리를 이 땅에 구현해서 좋은 업 많이 지어놓고 가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좋은 업 지으려고 양심 작품 많이 만들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꼭 큰 거 만들겠다 하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잘하는 게 양심 작품. 내 주변 사람 근심할 거 근심 덜하게 만들어주는 게 양심 작품. 최고의 작품들이에요. 관세음경을 보시면요. 관세음보살 관음경 보시면 관세음보살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 없애주는 거예요. 즉 평안. 평안을 줄이라.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대들이여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 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 평안은 진리 안에서 와요. 가짜 진통제로는 평안이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에 입각한 힐링이 이루어지면 평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이런 얘기 가지고 두려움 조금씩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여유로워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서로 가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순간 깨어서 나와나 모두를 더 행복하게 하고 내 가족을 더 자명하게 만들고 진리 쪽에서는. 한쪽으로는 평안, 근심없게 만들어주는. 이런 업을 계속 지르시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도이자 위대한 보살이고 선비고 군자신 거예요. 한 분이라도 이런 감각을 더 아시는 분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인류가 나중에는 이런 게 초중고, 앞으로 초중고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인류가 어려서 배양은 해야겠죠. 공부하면서 지덕체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홍익고사의 실전 지침은 자명하게 인가가 되고 늘 평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실력들을 갖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남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짓는 그 업들은요. 불멸의 선업이 돼서 그 사람이 가도 영원히 인류 안에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염체로 지은 업은요. 좋은 염체로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또 그 작품을 만나면 같이 또 공명하게 돼요. 같이 또 평안을 얻게 되고 같이 자명을 얻게 되고 그런 업을 많이 지어놓는 게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생하는 길이죠. 인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좋은 업 지어놓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알리고 안 알리고가 아니라 좋은 업을 지어놓으면 인류는 계속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자명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업을 많이 지으시길 바라요. 내가 나는 뭐 유튜버도 아니요. 내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습니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 마음을 자명하게 평안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의 작품이 돼서 인류 안에 남아있다니까요. 남이 내가 시골에서 우리 가족끼리 이러는 게 인류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린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한 명이 지은 업은요. 다 전달됩니다. 인류 중에 그렇게 살다간 인류가 있다는 소식이 다 전달돼서 우리도 또 같이 공명하게 돼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게 Ondas如果 한 명이 지은 업 систем이 담bed자 traditionally 나타났다면 scores을 지мотри게 negative 소식에 대해석하는ание 아니죠.